예수님, 오늘은 5월 6일 부활 제4주간 수요일입니다. 보금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보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신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가 해제가 되고 생활 속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당에 올라와서 매일미사 강론 할 겁니다. 또 꿈의 화원, 정원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가끔 꽃도 피고 새순들이 좀 나면 가끔은 내려가서 강론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5월 5일 어제 어린이날까지 정신없는 황금 연휴를 보냈습니다. 오래간만에 국민들이 집안에서 바깥에 휴가도 가고 또 가족들 나들이도 하는 모습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염병 종식 끝자락에 즐긴 휴가라 제 마음은 사실 위태위태했습니다. 제 감염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국내 확진자가 0명, 2명, 3명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 국민들이 노력하면 이 힘든 끝자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온 국민에게 피할 수 없는 큰 행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 어버이날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인간사회가 존속하는 한 부모 자식 관계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모 자식이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한 관계이기도 하죠. 이번 전염병 때문에 부모님 찾아뵙기가 힘든 환경입니다. 특별히 고령일수록 전염병에 확진되면 돌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5월 4일 기준으로 25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60세 이상이 232명이에요. 그러니까 250명 돌아가신 분 중에 60세 이상이 230명이에요. 50에서 60까지가 15명이고 40에서 49살까지가 3명이고 30대가 2명이고 그 아래는 아예 사망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젊은이들도 걸린다 걸린다 그러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물론 걸리는 경우는 젊은 친구들도 걸리고 아기도 걸리죠. 그렇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이 대부분 다 목숨을 잃은 거죠. 미국도 6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미국도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죽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리고 아침을 안 먹고 저녁을 많이 먹어요. 저녁을 많이 먹으면 저녁 면역력이 취약하다고 그러죠. 아침은 황제같이 먹고 점심은 사람처럼 먹고 저녁은 차려서 귀신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밤에 제사 지내는 이유가 귀신주라고 밤에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부모님이 제일 바라는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의 돈, 현금 사실 이 현금을 드리는 게 부모님들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의 80%는 55세부터 65세까지가 49% 65세부터 그 끝이 41% 그러니까 80%가 효도를 받아도 현찬을 나이인 거죠. 지금 자식들한테 제 생각에는 부모님들 돈으로 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면역력 키우는데 최고 좋고 치매 예방에 최고 좋은 우리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 선물로 보내시는 것도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머니에게 10박스를 보내드렸어요. 친구들하고도 나눠두시고 인심 좀 쓰시라고 또 제 주위의 은인들에게 청국장 보내는 것으로 찾아 뵙는 일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제 문경은 좀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는 분들 통계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나오는데 55세서부터 65세가 39.7% 65세 이상이 41%입니다. 55세부터 65세 되신 분들은 대부분 늙으신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식들 키우고 대학 보내고 자식들 결혼시켜야 되는 나이입니다. 대개 환갑을 넘었는데 이제 환갑은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벌써 돼버렸죠. 이제는 칠순도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이 변한 걸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내 남은 인생 자식에게 얹혀 살 생각은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56살이에요. 제 친구들도 그러니까 다 56살이죠.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을 앞둔 자식들도 몇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 친구들 부모님이 다 살아계세요. 대부분이 제 친구들은 자식 덕 볼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대개 부모님한테 아직도 극진한 효도를 합니다. 우리 나이 정도 되신 분들 50에서 65살 쯤 되신 분들은 그저 자식이 속 썩이지 않고 결혼해서 알아서 잘 살아주는 게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몇 년 안 살고 이혼하고 돌아와서 손자, 손녀 늙으신 60, 70대 엄마한테 손자, 손녀 떠맡기면 아주 노년이 피곤하게 되죠. 할머니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파요. 신부님, 신부님 말씀대로 자식들한테 돈 뺏기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다니고 싶은 데 다녀보고 여행도 멋지게 살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대요.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대요. 다리가 안 따라줘요. 가슴도 떨리는데 80 넘었는데 가슴도 떨리는데 다리도 같이 떨려요. 돈은 충분히 있는데 다리 힘이 없으니 돌아다닐 수도 없고 이가 다 빠져서 갈비도 못 먹고 이 병원, 저 병원 떠돌아다니다가 평생 모은 돈 병원에 다 갚다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젊었을 때는 80살 이전에 지금 내 나이가 80 이전이다.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79살도 젊은 거예요. 지금은 나이를 7년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70살 되신 분들은 77이 49, 49살이에요. 80살 되신 분들은 56살이고 그러니까 젊은 거죠. 이제 80만 넘어서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꾸 병원 옆으로 가고 싶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어버이날도 기대하지도 말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전염병에 한국에서 250명 지난 두 달 동안 목숨을 잃었는데 그 가운데 232명이 60세 이상입니다. 차라리 오지 말고 돈이라도 보내라고 미리 전화 주시면 자식들도 아마 편안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세상살이 풍류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20년, 짧으면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10년이, 70대 신부들은 이제 10년밖에 안 남은 거죠. 10년이라는 세월이 길 것 같지만 나이 먹어 10년은 순식간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었는데 36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재미난 장소는 많은데 의미를 찾아줄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다. 제가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휴가 때 그런 데 가서 명상 한 일주일 하고 돌아오면 좋은 기운을 얻죠. 문경은 그렇게 할 겁니다. 문경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재미와 의미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대한민국에 만들어 놓아야겠다. 아주 처음부터 마음 먹고 덤벼들였는데도 3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마음이 조금씩 조급해져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놔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20년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할 때까지 기다리면 20년 세월 훌쩍 지나갑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식 등어리에 엎여 갈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남은 인생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남이 될 수가 없죠. 남이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자식도 있고 그들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불행한 거예요. 내 행복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식들 늙은 부모 업고 갈 생각 없다고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부모를 모시겠다 40% 이 생각 저 생각 없다 40% 나는 모시지 않겠다 부모를 모시겠다고 아예 난 모시지 않겠다가 20%예요. 그러니까 한 60%는 부모님을 모실 생각이 없는 거죠. 어쨌든 이 가족 문제는 제가 강의한 행복한 노년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으니까 평화방송의 조회수가 행복한 노년 260만회나 조회가 됐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보고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안 보인다고 신변에 대한 뉴스가 슬금슬금 나오더니 급기야는 사망설에 99%는 죽었다고 봐야 한다. 지금 혼수상태에 있다. 김여정이 대신한다. 10살 된 아들이 백두혈통이다. 유튜브에서도 난리였고 대만에서는 국회의원이 질의를 할 때 그 정보 관련된 사람한테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죠. 정말 김정은 위원장 아픈 거 사실이냐? 서로 웃으면서 아, 뭐 위독한 것 같다. 아픈 건 확실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도 전 텔레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북에서 넘어온 탈북 두 분, 이번 국회의원 당산자 두 분은 거의 죽었다고 확실한 정보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 실시간으로 김정일 사망을 알렸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30만, 40만 회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뉴스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빨려들어가는지 참 안타까워요. 결국 20일 만에 5월 2일 비료공장 중공식에 멀쩡한 모습으로 참여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20일 동안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아마 굉장히 즐겼을 거예요. 저것들 정보도 잘 모르고 저렇게 가짜 뉴스 퍼뜨린다고 미국, 영국, 대만, 일본, 한국의 보수 유튜브 채널이 극박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짜 뉴스를 퍼날랐습니다. 그 보면은 제가 이게 저는 진보 유튜브 방송도 보지만 보수 유튜브 방송도 봅니다. 그런데 보수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당장 오늘 망할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오늘 당장 세상 끝날 것 같이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철철 흘러넘치는 정보를 유튜브와 스마트폰에서 누구나 획득할 수 있어요. 누구나 고급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라 좋은 점도 있지만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골라내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중앙정보부 수준으로 정보를 모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만 끌어모으면 아주 심각하고 어처구니없는 결과와 맞닥뜨릴 것입니다. 좋은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일단 내 속이 좁으면 보는 시야도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대개 보수가 많죠. 55세서부터 100살까지 거의 80%가 제 강의를 봅니다. 그러니까 진보, 젊은 사람은 진보, 나이 먹은 사람은 보수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보수로 넘어가는 거, 그건 이 사회가 진보와 보수가 같이 있어야 돼. 진보만 있으면 이 사회가 너무 안정스럽지가 않아요. 보수만 있으면 이 사회가 변화가 없어요. 진보와 보수가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보든 보수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진보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보수적인 면도 굉장히 강하고 진보적인 면도 굉장히 강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건 중요하다는 것이죠. 농담, 여담입니다.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자기네들이 압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모든 통계, 모든 리서치, 선거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170석에서 180석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미 2월에 통계가 나왔어요. 미래통합당이 100석에서 많이 받으면 110석이라는 통계가 이미 다 나왔어요. 그런 통계들이 한두 군데에서 나온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조사기관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 것만 내가 한번 어떤 유튜브 보수들이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전지역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한 2천 개 돼 있는데 이제 그만 내려와라, 더 이상 방송하지 말아라 아주 재미난 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무리 반대 의견이라도 들어주는 마음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청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고 했을 때 솔로몬은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칭송하는 겁니다. 황금 원하지도 않고 권력 원하지도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죠. 물론 늙어서는 아내와 첩을 천명 건너리는 바람에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는 그런 역할,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죠. 오늘 들은 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개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 곧 하느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어느 누구 하나 구원해서 잃지 않고 싶어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강하게 믿으시면 여러분도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명이라는 황당한 숫자에 홀려서 사이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활동하시는 내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4만 4천명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 안 하세요. 14만 4천명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 뉴스 양성자들입니다. 진짜 뉴스는 비자금 2천억을 의심을 사게 하는 이만희가 아니고 양들을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봉헌하신 예수님이 진짜 뉴스예요. 이만희는 가짜 뉴스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신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우리는 죽고 나서 반드시 저승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승에서 이 세상에서 내 공로, 믿음에 따라서 정말 행복한 영원히 좋은 사람들하고 완전한 하느님하고 대면하면서 살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늘나라의 신비와 구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를 들었는데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전 상황 때문입니다. 12장 37절을 보면 바로 전 성소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표징을 청와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 죽지 않았다는데도 끝도 없는 가짜 뉴스가 유튜브를 돌아다니고 심지어 21대 국회의원 당선한 두 사람도 김 위원장이 죽었거나 혼수상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하는 말은 무조건 믿지 않으려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언하셨는데도 안 믿습니다. 가짜 뉴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뉴스를 가려낼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서 저도 가끔 낚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유튜브로 확인하고 직원들에게도 가장 정확한 정보를 조사하라고 도움을 청하고 강의 준비를 합니다. 물론 책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객관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책 정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읽은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 4천 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요즘도 새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책을 많이 읽을수록 저게 가짜 뉴스다. 저게 진짜 뉴스들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평택에 있을 때 한 목사님께서 벌써 25년 전 얘기예요. 한 목사님이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도와달라고 저를 찾아와서 사재관으로 찾아왔어요. 평택 시내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미군 부대가 있는 팽성 지역의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평택 지역 계신 교신자들이 자기가 출마하면 전부 다 찍을 거고 또 자신이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유세를 잘하면 국회의원에 당선될 거라고 자기는 확신한다고. 그리고 그때 제가 본당 교우가 3천 명이 넘었는데 우리 천주교신자들도 다 같이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도와주면 국회의원 당선은 떼놓은 당상. 당상이 정산품 벼슬이에요. 당상이라며 확신을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물론 8명 출마한 가운데 8등 하셨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은 주위에서 차라리 우리 목사님이 나가시면 정치 잘할 거라고 저 사람들 저거 정말 우리 목사님이 국회의원 나가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그런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공급했을 거예요. 목사님 맨날 듣는 게 목사님이 국회의원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출마를 한 거죠. 그런데 진짜 뉴스를 몰랐던 거죠.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가짜 뉴스에 속아서 집안 살림살이 거덜낸 사람들 많을 겁니다. 어느 당은 전 지역에 후보를 다 냈는데 단 한 명도 당선이 안 됐죠.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건지 한심한 건지 모를 일이죠. 이번 세계 대유행 전염병에도 엄청난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믿는 게 제일 확실한 진짜 뉴스가 될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은 정부가 끝도 없는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미국 6만 명, 이탈리아 3만 명, 스페인 3만 명, 영국도 3만 명이 다가가고 있죠. 특히 일본은 멀게는 임진왜란 때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조장해서 조선을 침략했고 일제강점기 때도 끝도 없는 가짜 뉴스 정한론 조선을 정복해야 일본이 먹고 살 수 있다를 퍼뜨려서 침략했고 지금은 올해 2020년대 올림픽 한 번 개최해보려고 일본 국민이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아보고 내년에 또 어떻게 좀 해보려고 지금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죠. 길에서 죽는 사람들 하루에 10명, 15명이 된다 하니 이 아베가 퍼뜨리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불러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린 정말 진짜 뉴스를 골라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공할 진짜 뉴스가 하나 있어요. 이건 진짜 뉴스예요. 그래서 이제 늙은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사는 일은 점점 이 사회에서 사라질 겁니다. 자식 품에서 죽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다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죽지 자식 품에서 죽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그래서 이건 진짜 뉴스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주체는 자식이나 남편 혹은 아내가 아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납니다. 이거 진짜 뉴스예요, 이거. 내가 깨닫는 사람이 되고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가져야 내 행복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지혜가 내리길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콤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콤으로 만든 천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우유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에 챙겨봐요 생대맘천국장 동글동글콤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콤으로 만든 천국장